지금 들어보니까 SM의 거의 원조이시면 이게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SM의 관계도가 자 보시면 SM 초기 관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M을 설립 당시 이수마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 다음 SM 1호 가수는 송파구의 부진을 만날 때부터 우리 현지정씨가 SM 1호 가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현지정씨가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출 때 뒤에서 그 무대를 화려하게 빛내주셨던 우리 댄서분들 바로 와와라고 불러집니다 와와 1기가 바로 구준협씨하고 강월레씨가 됩니다 대박이다 현편과 와와 댄서 1기 와와는 구준협씨와 강월레씨고요 되게 재밌다 이익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바로 듀스죠 이현순씨와 김성재씨가 강월레 최고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계시다가 3기에는 진우현의 어? 정말? 현씨가 현? 거와 3기에 있었습니다 현이 좋은 SM이었군요 현지정씨의 라이벌 부도를 뽑혀던 분이 바로 가야죠 박남정씨였어요 박남정씨 맞아요 박남정씨가 계셨는데 여기서 박남정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디션보다 떨어진 이준호씨가 여기로 다시 가야를 타게 됐어요 박남정 친구들로 친구들로 이준호씨와 양현석씨가 박남정과 친구들을 지내다가 서태주와 아이들로 응처를 입원하셨죠 친구들에서 아이들로 좀 잘라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슈즈는 어디에요? 슈즈는 어디쯤? 저희는 한 이 정도 쯤에 그 정도 쯤에 그 정도 쯤에 있고 잠시 SM을 머물렀던 김영철씨가 계세요 김영철씨는 어느 정도에요? 잠시 머물렀어 소속사는 정말 좋은 것 다 되셨네요 잠시 머물렀었는데 나는 어디쯤이야? 붙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붙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냥 붙을 수가 없어요